자 오늘의 룩과 성모심이야! 제티! 빠잇! 에? 빠빠빠빠빠옹! 공공기지 털기! 야... 예스... 그 우리가 저번에 이제 김짜리 깨가지고 공공기지를 마저 털지를 못했었는데 이제 오늘은 한번 그거를 깨보도록 하겠습니다. 비행기를 갖고 쨘다 이 말이죠. 난 그거 먼저 하고 싶은데, 탱크? 탱크! 응, 탱크 한번 써보고 싶어. 탱크가 어떻게 나오는데? 탱크? 그 사람이 우리한테 와서 아마... 탱크가? 그러면 그거를 뺏어 타면 되지 않을까? 어떻게 뺏어? 둘 중 하나는 일단 죽어야 돼? 그게 너... 통 내가 먼저 죽진 않더라고. 일단은 만납시다. 자, 나, 차 좀 쇼핑하고 갈게. 괜찮아 보이는 차한테 딱 끼어들게! 어? 우리 같은 방이다. 굿! 굿! SUV! 아름다! SUV! Remove! 통화는? 업체두는 게 맞지. 차... 차 이동도... 왜? 시비걸어, 이 아저씨가. 이 아저씨가 시비걸어. 여보, 여보, 저 아저씨가 자꾸 딱 만들여! 이 아저씨야, 이 아저씨! 방력버소? 와, 안 죽였는데 별 붙었어, 오브레. 자, 가자! 왜 별이 2개가 됐지? 음, 잠깐만, 야, 2차 타지야. 이거, 이거 깔라고 있나? 그지. 내냐! 야 이거. 오 소리부터 다르잖아. 어 맞네 맞네. كم운전이 좀 힘들다. 아 내가 takeaway. 할수있어 bereeer office. 굽은지 얼마 안된 찬디. 이 차 이름이 뭐야? 이거는 그거야. 교정기. 1인칭으로 바꾸고 좀... 트림 느낌으로 있을테니까 운전 잘 좀 해주세요. 믿고 바뀔게요. 지금 검색 좀 하고 있을테니까. 알겠죠? 그냥 technologies select. 공군 기지. 나 그냥... 괜찮아. 이거 2차도 좋지 않을까? 아니 좀 빨리... 이리 보자. 빨리 타라고! 아 여기 있다. 찾았습니다. 야, 나 따라와. 부릉 부릉 부릉! 부릉! 나오세요 선생님들! 진짜 운전하는 느낌. 뭐야? 야. 뭐? 나 인터넷 검색하는 동안 차에 뭔 일이 생긴 거야. 내가 빨리 타라 했잖아. 야, 예, 예, 예. 교정기 다 어디 갔어? 틀리로 갈아 끼었어. 멀어, 여기서? 아니, 아니 금방에. 여기 앞에 와 있어. 헬로! 됐어? 바로 들어간다. 계획은 알지? 같은 차 타고 하는 게 낫지 않을까? 아... 시선을 분산하는 게 낫지 않을까? 근데 헬기 왔어, 헬기. 자, 내가 오른쪽으로 갈게. 분명히 질주, 빡빡이 느낌 알지? 고! 부릉! 아니다. 타라니가 빨리 가기, 약 좀 천다고! 고! 뭐하는데? 죽었어? 어? 어! 야, 보험사 불러! 보험사 불러 x2 괜찮습니다! 차만 준다면? 그럼 대신 차를 내놔야지. 어디래. 여기서 좀 동태를 살펴볼까 지금. 별도 없으니까 우리. 여기 앞에 사람도 없어. 아니면 여기로 넘어오면 되지 않을까? 오른쪽으로? 아 그러네. 저기 산 중턱에서 내려오면 되겠다. 그렇지? 산 중턱? 아 오케이 오케이. 오 맞네 맞네. 우린 천재야. 이런 거에 잔머리만. 그리고 여기서 이제 스코프 같은 걸로 탱크 위치를 미리 봐두는 거지. 오 천재 천재. 좋아 좋아 좋아. 오 다 보여 다 보여. 여기서 한 방에 쓱 떨어져도 되잖아. 그러다가 골로 가는 거 아니고? 굿. 이제 여기서 스코프로 한번 보자. 탱크. 오 야 탱크 저기 있다. 돌아다니고 있어. 야 나 근데 나 나 전복 사고 전복 사고. 전복을 왜 사? 지금 철도 아닌데. 아 근데 큰일이다 야. 탱크가 주차돼 있는 게 없어. 그럼 탱크로 바로 돌진 하면 죽겠지? 그렇지. 아 그러다 한번 해보자. 양동작전 느낌으로. 한 명은 앞으로 한 명은 뒤로. 딱! 오케이 오케이. 둘 중 한 명이라도 타면 성공인 거. 그렇지. 내가 가지고 있으면은 너 다시 들어오면 되잖아. 왜 네가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? 뭔가 암시하는 건가 지금? 야 앞에 탱크 있다. 딱 있다. 아 저거 보인다 보인다. 달려. 가자. 아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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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우애로 우리 안 들켰어 아직. 어? 모임? 모임 모임? 야 이거 조용히 맞아? 여기 지금 일단 들어온 건 맞잖아. 아 안 들어 왔나 봐. 안 들어온 거야? 그런가 본데? 이쪽으로 그러면 다음을 넘어서 가자. 탱크 바로 앞에 있어. 야 이건 천재 1호의 기회야. 나 혼자 가도 간다. 간다아아아아아아아아arrbed. naught 아 · 오 오히려 좋을지. 오 오 들어왔어 들어왔어. 오히려 오히려 좋아. 타조 어 아닌가? 저거 저거 장전 왜 안해! 몰래 다가가서 저기 있는 보초병 한 명을 잡을 테니까 그러면 또 나올 거 아니야 탱크가 아 이거 나오구나! 차가 있다는데 여기 앞에 차 있다? 이거 가져가려고 이거 장군 차 아니야? 딱 봐도 좋아 보이는데 그냥 아무거나 막 쏴볼까? 쏴봐 어 붙었다 어? 붙었어 탱크 나온다 탱크 나온다 탱크 나온다 탱크 나온다 저게? 아닌가? 저거라도 뺏는건? 저거라도 일단 하나씩 뺏다 좋아 오 좋은데 이거 타고 들어가서 들어가는거 안으로? 차라리 이거 타고 들어가는게 나을까? 들어가자 들어가자 오케이 들어갔습니다 탱크랑 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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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빠졌어 뺏어 잠깐만 잠깐만요 잠깐만요 오 잠깐만요 잠깐만요 내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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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살려 살려줘 살려줘 살았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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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직 살아있어 살았어 살았어 탄다 탄다 탔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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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미친 새끼야 나와 아 와 이 자식 뺏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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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빨리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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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뭐야 왜 이렇게 쟀어 죽이지 다야 왜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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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안쪽 다 쓸고 있으니까 빨리와 여기 여차하면 비행기 탈수도 있으니까 으흠 으흠 아 잠깐만 다 걸친다 얘들이 다 걸쳐 안돼에에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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엣 배워 죽이려고 하는 거 아닌데요? 여기서 오빠 골라 잡아볼까? 너한테 웬 놈이 접근하고 있는디? 어? 뭐야? 얘는 뭐야? 근데 비가 너무 많이 내리는데요? 얘 봐! 얘 자꾸 나 차 못 타게 해! 야 이거 미친놈이 나... 칼침 맞았어 나! 지금 핵쟁이가 여기저기서 난동 피우고 있는 거지? 아니 걔 나이트메어? 쟤가 쫙 쫓아와 와가지고 나 칼침 났다니까? 주방 하자는데? 우리가 방장인가? 아우 씨... 어머네 쟤! 이제 칼침 맞아봐라! 얘야? 어 걔야! 노옵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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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티가 좀 다는 거 같은데? 하나 둘 셋 얍! 오가! 어디갔어? 사라져... 아! 야 뭐였... 씨... 헬로우! 바이바이! 야! 야! 자꾸 주변에 있는 애들이 없어져! 으아! 무서워! 진짜 나이트메어네 진짜 미친... 이 뭐야 이게... 칼침 넣으러 온다니까? 그니까 야 막 방심하고 있으면 뒤에서 찌르러 와! 프레디야? 어! 야야야! 개무섭지! 개무섭지! 와아아아아아아아아아악! 가면은 야 좋은 생각 있다! 뭔데? 여기 안에 있다가 탱크가 나올 때 타이밍 맞춰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슉! 어! 나쁘지 않은 생각? 그치? 어 나쁘지 않은 생각? 지리지? 어 나쁘지 않은 생각? 그럴까? 간다이트! 어? 아 뭐야 사람이 있었네? 야야야야야! 탱크 탱크 쓴다! 탱크 쓴다! 우와 왔다 왔다 왔다! 야 너 좀 넣어... 아 야 너 차고 해! 바이 바이! 그냥 가시는데요? 옆에서 내가 조용히 타볼게! 오케이? 아아아아아아아아악! 타 못다! 내가 죽으면은 이제 제가 내릴거야! 좀 기다려봐! 안녕하세요! 내렸다! 아직 아직! 너 오면은 탈게! 너 오면은! 오케이 오케이!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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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! 오 두개야 두개야! 오우 설레 설레! 야 아직 안 내렸어! 얘 내가 타려 그러면은 내릴거 같은데? 봤어? 어 이건 한 번에 그냥 저기 하면 되지 않을까? 하나 주차 타면은 같이 타자! 야 아닌 척 하면서 슬금 달고 멋있네 중기급자! 하나 둘 셋! 저 구경 좀 하러 왔어요! 선생님들! 야! 와 이 자식아! 나이스! 고기! 가자! 여보! 이걸 성공하네? 왜 이렇게 쉬웠어? 야 위에 위에! 제트기 있다! 제트기! 어디 에이아이 주세요? 오yer이 에이아이잖아 너... 탱크! 나 어릴 상대가 안 되지... 오하! 야 탱크가 좀 많다! 서로를 tau 해주리구... 네가 disaster! 왜 자살이지? 이게 딜이! 내가 따라 들어갈테니까? 희족고 있어봐봐! 탱크 겁나 많아! 어! 죽었어! 오케이! 괜찮아 괜찮아 내가 이해! 자 한여름밤의 불꽃놀이였다 신났다 즐길만큼 즐겼다 에이 똥김 안해 기만해 아씨